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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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남신대 삼대천왕에 나온 집 와... 탈출이 맛있겠다 여기 떡볶이 드셔봤어요? 떡볶이 먹어봤네 맛있네 떡볶이 1인분 싸줘요 아 음 다르지? 음 어 음 맛있죠? 근데 내가 그래서 여기 살려고 세 번 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사는거야 여기 포장나 아 여기 김영천에 동네 한바퀴 나왔대 강아지 떡 강아지 떡 우리 저기 가서 먹었잖아 교동도에 가서 어 어 이거 교동도에서 먹은거와 똑같아 사가지고 가야되겠다 교동도에 줄 서서 샀어요 음 저기 교동도에 가서 드셔보셨대 근데 더 맛있대 다 안내요 5,000원 그럼 테레비전도 나오셨었어요? 두 번 SBS에 손에 달인 나왔었고 17년도에 아 알겠어 2017년도요? 아 그렇다 2017년 7월 17일 저번에 작년 11월달에 나왔고 동네 한바퀴 직원 못 닦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강아가 산지 오래되신거에요? 우리 어머니가 오세갖고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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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많이 파세요 오늘은 동네시장 맛집입니다 오늘은 동네시장 맛집입니다 음 음 파티카가 찹쌀를로 먹었다 찹쌀떡 아 그리고 이게 6,500원이잖아 아 아 유인분 다 되게 많이 하네 흔대 어 찹쌀떡 흔대 맛있어 딱이야 응 응 여기 족속에서 만들어준 떡볶이 응 어 응 흔대는 떡볶이 왜 들어오는거야 응 음, 첫 팥! 첫 팥! 이거 한 번 먹어보니까 강아지 떡! 그 정도에서 먹어서 더 맛있게 음, 맛있어! 진짜 그 정도보다 맛있어 먹었어요 중람취장 맛집이 다 먹어서 오!